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6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가 끝나갑니다 자 제가 78페이지 오른쪽 할거죠 78페이지 오른쪽 할거죠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78초까지 하고 내일 뭐 모레 이렇게 좀 하다보면 다음주면 1학년 과정이 끝날거 같습니다 이런 과정 끝나면 2학년 과정 함수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5번 갈게요 10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A A A B B B C D E F G 이렇게 되어있네요 같은게 똑같은 알파벳이 지금 3개 2개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동시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 8개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인데 어 같은게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게 있으니까 8커비네이션 3를 로우에서 풀면 안되겠죠 자 얘가 전부 다 만약에 달라버리면 상관없었을텐데 같아버리니까 음 어쨌든 3개를 뽑을거랍니다 3개를 뽑을 겁니다 동시에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개를 뽑는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동시에 3개를 뽑는다 음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순서는 의미가 없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분류를 해줘야겠네. 일단 한단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 파트, 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다 천천히 분류하는 생각을 하셔야죠. 선생님들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동시에 세계를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a를 기준으로 할게요. a가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분류를 해볼게. a를 a가 3번 뽑히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a가 3번 뽑히는 경우, 3번 뽑힌다 분류. 그러면 a가 2번 뽑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a가 1번 뽑힌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 뽑힌다. a가 뽑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되겠네. 근데 a가 3번 뽑힌다, 할 필요가 없었네. a, a, a니까 그냥 한 번인거죠, 한 번. a가 뽑히는 거니까 그냥 한 개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a가 3번 뽑힌다. a는 조금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찾을 필요가 없었네. 그냥 너무 막 잘한다. 한 가지 경우네요. 한 가지. a가 2번 뽑힌다, 분류를 해야죠. a가 2번 뽑혔을 텐데. 그러면 이제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b가 0번 뽑힌다, 그런 식으로. b가 뽑히지 않는다죠.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b가 1번 뽑힌다. a가 1번 뽑힌다, 그래서 분류하고 문제 뽑힙니다. a가 1번 뽑힌다는 걸 또 분류를 하면. 이 사람 중에서 분류를 하는 얘기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얘기죠. a가 1번 뽑힌다는 건. b가 2번 뽑힐 수도 있고, b가 1번 뽑힐 수도 있고, b가 0번 뽑힐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원로 또 분류를 이렇게 해야지 얘기예요. 이렇게. a가 뽑히지 않는다. a가 뽑히지 않는다. b가 이제 2번 뽑힐 수도 있고, b가 1번 뽑힐 수도 있고, b가 0번 뽑힐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하는 얘기예요. b가 2번 뽑힌다, o가 왜 없냐 ? b가 2번 뽑힐 수도 있고, b이 έχ은 2번 뽑으니까, a에 뽑았기 때문에. b를 2개 뽑으며, 총 4개를 뽑는 게 되버려잖아요. A가 한 꼽힌거죠. A가 꼽힌거죠. A가 없는거죠. A가 세 번 꼽혔으니까 위에 적어주면서 예뻐내는거죠. 한가지 되겠죠. A가 두 번 꼽혔을 때 B가 한 번 꼽힌 경우 AAB죠. 순서가 의미가 없는거니까 A도 지금 한가지겠죠. B가 0번 꼽혔다는건 A가 두 번 꼽힌거고 B가 한 번 꼽힌거죠. 나머지에서 한개를 꼽힌거니까 A가 두 번 꼽힌거죠. A가 두 번 꼽힌거고 B가 꼽히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한개를 꼽힌거죠. 총 3개를 꼽힌거니까 2개 꼽힌거고 나머지 한개를 꼽아야죠. 5개 중에서. 5가지 되겠네. 그런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A가 한 번 꼽힌다. B가 두 번 꼽힌다는 얘기는 A가 한 번 꼽힌거고 B가 두 번 꼽힌거고 B가 두 번 꼽힌거죠. 이렇게 한가지. A가 한 번 꼽힌거. B가 한 번 꼽힌게 한 번 꼽힌거죠. A가 한 번 꼽힌거는 B가 한 번 꼽힌거죠. B가 한 번 꼽힌거죠. Oc badly 꼽힌거죠. F LexusIM. 1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2개 복고 이게 한번 뿜고 해서 해보고 보고 한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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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뽑기고 어 뭐 몇 가지가 뽑혔는지를 빨리 빨리 보내고 해야 돼요 음 왜 애가 보고 보고 비가 좋은 보기 원적인 상관은 야에는 그리기의 주는 22절 이렇게 10가지 될까요 지금 많자 기술을 하면 좀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한 번에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오카미 이자 오카가기 오카미 이색 를 압니다 배워줘 에 어 유럽 및이 이새이 하고 똑같은 거니까 바로 2개 합쳐라도 15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압도 비지 않는다는 비가 두 번 뽑을 수 있는 나머지 5개 중에서 1개 뽑으면 될거죠 여기 5개 중에서 1개 뽑으면 될거죠 애는 이 5개 중에서 2개 뽑히면 될거죠 5개 중에서 2개 뽑히면 될거죠 애는 지금 뽑히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어 5개 중에 비가 연봉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어 엑사니까 또 이제 이상의 우리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뽑히지 않고 뽑히지 않는 거니까요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겠죠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겠죠 분류하는 사람에게 이걸 능숙해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5대 그쪽 역할 좀 기술사는 해놨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유카미니션이로 계산해버리면 되죠 유카미니션이로 계산해버리면 15가지가 되겠는데 15가지 양이는 다시 이제 컴미니션이 똑같으니까 컴미니션이 똑같으면 10가지가 되는거죠 그럼 양이 지금 25가지가 되겠네요 25가지 양이는 지금 1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다 더하면 한가지를 또 뜰거에요 한가지가 있네요 1 더하기 6은 7, 7 더하기 26은 23, 23을 더하기 25 더하면 48가지 되겠네요 분류하시면 된다는 거 항상 분류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처음 할때는 어색한데 이거 항상 내가 어떤 분류를 만들어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게 교육과정이에요 궁식을 쓰는 것보다는 궁식은 당연히 써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궁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류를 해 나갈까 그걸 자기 스스로 이제 키워나가야 돼요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2번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어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한테 하나 드릴게요 바구니가 있는데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들어있어요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과일이 각각 2개씩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그러니까 이제 2개씩 들어있다 지금 선택해서 문제 좀 통합할게요 2개씩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라고 했으니까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 이렇게 할게 과일의 종류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수박, 달기, 포도, 참외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근데 여기 조금 예뻐보이지 않는게 어 이게 같은 C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쓸 때 혹시라도 뒤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거 선생님이 그냥 수박이라고 해볼게요 수박 헷갈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 봐 이게 안에까지는 A, B, C, D 를 하세요 수박, 딸기 선생님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포도 뭐 참외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제 계속 포화드려 봅시다 근데 요거가 이렇게 있는데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4개의 과일을 선택해요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지금 왜 4개의 과일을 선택한다고 했지 4종류의 과일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4개의 과일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 A, A, B, B A, C, D, D C, C, D, D 그냥 4개의 과일 과일의 개수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4종류의 과일이 아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더 할게요 4개의 과일 4종류의 과일이 아니고 그냥 과일의 개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 4개를 선택하여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과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일의 개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 이거죠 분배하겠다 이거예요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각각 1개씩 1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좀 물어보고 있네요 분류되어야겠네요 4개의 과일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거니까 어떤 분류를 해야 될까 과일의 종류를 몇 개 사용하는지 과일의 종류를 갈게요 4종류의 과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분배를 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하나씩 줄 건데 과일의 종류를 4가지 다 사용하는 경우 4가지 사양 오케이 이게 나에게 과일의 종류를 3가지 사양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겠네요 그리고 과일의 종류를 2가지 사양 과일의 종류를 1가지 사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4명인데 사람 수가 가야 되면 4명을 ㄱ ㄴ ㄷ ㄹ ㄹ 4명의 학생 ㄱ ㄴ ㄷ ㄹ ㄹ 에게 하나씩 주려면 한 개씩 이렇게 주려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주려면 과일이 4개가 필요한데 과일의 종류를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되면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안되죠 이거에서 하는 얘기네 과일의 종류를 4가지 사용한다는 얘기는 4가지 중 34 처음에 한 가지 34 과일의 종류를 3가지 사용한다는 것 과일의 종류를 수박 딸기 포도 참외 중에 3가지를 선택한다는 것 과일의 종류를 2가지 사용한다는 것 과일의 종류를 2가지 사용한다는 것 과일의 종류를 하나는 과일으로 3개 과일이 과일 요리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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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포도, 참외박 전부 다 사용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를 ㄱ, ㄴ, ㄷ, ㄹ, ㄹ, ㄹ 4명의 사람에게 줄거니까 일렬로 나오는 경우는 똑같죠. 아이가 볼 수 있는게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니까 그리고 볼 수 있는게 A, B, C, D 각각의 종류마다 3가지, 2가지, 3가지 되는거니까 이제 4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과일 종류 4가지 사용하면 사생품은 1이 한가지밖에 없는데 1이니까 의미가 없고 4팩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24가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네요. 자, 과일 종류 3가지 사용하는 것은 4커비네이션 3이고요. 그러면 이 4커비네이션 3의 한가지 예인 뭐 수박, 딸기, 포도를 한번 가져올까요? 수박, 딸기, 포도 이 지금 4커비네이션 3이라는게 지금 4가지 잖아요. 4가지 중에 한가지 예인 수박, 딸기, 포도를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내일 우리가 항상 기억,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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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4명의 사람에게 줘야 될건데 곱하기 3을 내줘야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커비네이션 3에다가 곱하기 3커비네이션 1을 내줘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박, 딸기, 포도인데 우리가 과일의 개수는 4개의 과일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식 야일을 2개 할지 또는 야일을 2개 할지 또는 야일을 2개 할지 또는 야일을 2개 할지 또는 야일을 2개 할지 그러니까 3커비네이션 3 전제조건에다가 어느 수박, 딸기, 포도 중에서 어느 녀석을 과일 2개로 할지 선택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30원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까지 대상대하고 30원에 하나, 특정 하나 얘를 하나 가져올까요? 얘를 하나 가져올게요. 근데 그 각각으로만 얘를 4명에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그러면 다시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야겠네요. 왜냐면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CC 4명 중에 어떻게 2명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그 녀석들에게 CC 이렇게 주고 나머지 녀석들이 A, B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4명 중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 주는 거에요. 왜 2명을 선택해 주느냐 이 동일한 과일을 줄여서 동일한 과일을 줄여서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이 A, B, B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요렇게 요런식에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겠네요.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자기가 수술이 저희료로 저희료로 하는거에요. 과일을 3가지 사용했다고 선생님이 4그미니에 있는거고 그 4가지 중의 한가지 수박과 포도를 가져오고 수박을 선택할 때까지 포도를 선택할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 이 3개 중의 과일 중에서 하나의 과일은 이제 과일이 2개 있어야 될 겁니다. 과일 2개가 있을 과일 종류를 선택해 둘 거예요. 과일 2개가 있을 과일 종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과일은 이제 과일이 4개의 종류 중에서 과일 3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 이 과일은 과일 3개의 종류에서 2개의 과일이 있을 과일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일은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명 중에 2명에게 동일한 과일을 주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는 뭐예요? 나눔, ab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혜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4, 3, 12, 6, 2 이렇게 되겠죠. 다 컴비네이션 1은 6이니까 2, 특별한 거 없죠. 12 곱하기 6은 72, 72 곱하기 1은 14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좀 미러디 스타일을 푸니까 학생들은 처음에 풀 때도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과일 종류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는 컴비네이션 2죠. 그 중에 특정한 하나를 가져가 볼까요? 뭐 수박, 딸기를 가져왔다고 칠게요. 그럼 a, b, b 이렇게 되겠죠. 야이로부터 기업, n, b, ㄹ, ㄹ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특별한 게 없네. 왜 그러냐면 이 4개의 과일이잖아요. 과일 종류는 2개고 이 4명 중에서 2명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4명 중에서 아무거나 2명만 선택하면 돼요. 4명 중에서 2명만. 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다음에 뭐 a를 주면 되겠죠. a를 주면, 특정한, 나머지 건 자동결정이죠. 나머지 건 자동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과일, 이 소박을 특정한 과일, 소박을 2명으로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자동결정이니까, 2명으로 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4c2, 곱하기 4c2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이런 얘기죠. 앞에 있는 4c2는 과일 종류를 2가지 사용하는 거. 수박, 딸기, 뭐 이런 거죠. 수박, 딸기, 수박, 포도, 수박, 참외, 뭐 딸기, 포도, 딸기, 포도, 참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6개인 거고 그 특정한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야이를 먼저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두 배에게, 디앙, 니은, 디귤, 니엘에게 그 2명을 선택해놔야 해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결정이죠. 그러면 4c2는 6이니까 6 곱하기 6은 36 되겠네요. 계산할 180. 180에 24 하면 20, 14 하면 200 더 했지. 자, 3번 되겠네요, 3번. 3번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3번이랑 7번이네요. 답이 아까 3번이었어요, 답이 4번. 이제 됐다 보니까 왔다 갔다 맨날 합니다. 다람 드림과 같이 A, B, C, D, E, D, 5개의 영역에. 어, 5개의 영역에. 이런 계단식으로 주어졌네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D. 그리고 여기를 E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주어졌네요. 5개의 영역, 5개의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영역이란 말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공간, 지역, 여러분들 편하게. 바꿔서 쓰세요. 영토, 이렇게 편하게 쓰세요. 5개의 영토라고 하는 거, 5개의 땅, 5개의 구역, 여러분들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5개의 영역에.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있네요. 빨,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있네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5개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참 재밌네요. 왜 재밌냐고 했냐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다섯 가지 색을 다 써도 되고요. 네 가지 색만 칠해도 되고 세 가지 색만 칠해도 되고 두 가지 색만 칠해도 되고 한 가지 색만 이용해도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색, 네 가지 색, 세 가지 색, 두 가지 색, 한 가지 색. 이렇게 전부 다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그냥 분류하지는 않겠죠. 이런 기존도 뿐만 있어버리면 다섯 가지 색을 쓰는 경우는 5팩해서 120까지 네 가지 색을 쓰는 경우는 이제 그에 맞게 해야겠죠. 네 가지 색을 쓰는 경우 그에 맞게 해야겠죠. 이 조건만으로 문제가 이제 풀기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자 미치고 말입니다. 인접한 영역은 죄송해요. 인접한 영역은 여기 하나씩 거의 더 있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이웃나가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요.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일반적으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죠. 나라가 다른데 한국하고 일본을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같은 영토가 될 거니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칠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우의 수능은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있으면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했을 때 색을 다섯 가지 사용하는 경우 색을 네 가지 사용하는 경우 색을 세 가지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영역은 두 가지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영역은 색을 두 가지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사용해서는 칠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두 가지 색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한다고 치면 어떤 공간에 다섯 개가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을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하려고 하면 적어도 빨, 파, 빨에서 한 가지 색을 세 번을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색을 세 번 쓸 수가 없어요. 빨간색을 쓰면 여기 쓸 수 없고 빨, 빨 쓸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사용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네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문제는. 왜냐하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걸 다 다닐 때 떠나게 되었다. 이웃 나라는 국기의 색깔이 다르다. 태극기의 색깔이 다르다. 국기, 국가의 기의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맞아드리고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서 칠한다는 게 뭐냐면 색깔을 다섯 개도 써도 되고 색깔을 네 개 써도 되고 색깔을 세 개 써도 되고 색깔을 두 개 써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색깔을 허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여기다가 여기 문제가 중복색을 허용해서 칠해도 된다 허용해서 칠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빨간색 했었으면 여기 두 개서는 빨간색 했으면 안 되지만 여기서 빨간색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안 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것만 봐도 돼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안 돼.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만 보면 되고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고 중복색은 허용해서 칠해도 된다. 이렇게 바꾸시고 풀면 돼요.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사용해라. 색을 4가지만 사용해라. 색을 3가지만 사용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거 이제는 그냥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을 중국색을 허용해서 칠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게요. 이렇게 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종합패때도 했어야 돼요. 여기 올 수도 있는 4가지 4가지 여기 색이 두 개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가지 4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색 여기 있는 색 여기 있는 색 쓴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3가지 5가지 중에서 여기를 만약에 A 썼고 여기 B 썼다고 하면 이것을 쓰면 CD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E가 오고 B가 왔다고 하면 여기 A B C 올 수 있는 건 3가지죠.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색깔은 여기는 언젠지 쓸 수 있으니까 중복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3가지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 사용한 것만 안 쓰면 되니까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0 곱하기 27 곱하기 20 해서 540가지 경우도 되겠네요. 답 3번 되겠습니다. 인적한 영역은 서로 다른 세롯을 칠한다. 그러면 나라마다 나라가 다르면 국기의 색깔도 다르다.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전부 또는 일부러 사용해야 되는 건 색깔 5개를 사용해도 되고 색깔 4개도 사용해도 되고 색깔 3개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건 무슨 말이냐 색깔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느 곳에 똑같은 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사용한 색의 종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색을 설명으로 칠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선생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들라 고생 맛있습니다. 자